알살라무 알레쿰 이츠미 성훈 아라쿤 쿼리벤 휘 아부다비 성훈 마이 시크릿 로맨스 퍼스트 아시아 앤 미들 이스트 투어 2017인 아부다비 10월 6일 오피셜 클럽 알자이디 시어터 여러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노실 수 있게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끝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갈 테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구매는 아래 주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0월 6일 금요일 오피셜 클럽 알자이디 시어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